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마음 주고 눈물 주고 눈도 주고 멀어져 가네 멀어져 가네 멀어져 가네 멀어져 가네 안녕하세요 수윤기 쌤입니다 오늘은 기타릭 49 이제 기타릭 50까지 내고 하고 책을 나올 건데 그 마지막 50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했던 거니까 이 49를 뭘로 할까 하다가 조금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하고 싶은 걸 한번 하려고 신중현 아저씨의 리문 원고세를 최대한 쉽게 마이너 브루스의 느낌을 느낄 수 있게 원래 브루스라는게 반주는 메이저로 나오고 기타 솔로는 마이너틱하게 나오는 느낌인데 그냥 마이너 곡에도 그냥 그대로 적용시켜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그냥 펜타토닉으로 치다 보면 그냥 마이너 브루스의 느낌을 아마추어들은 별 어렵지 않게 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블록들을 계속 이용하는 거죠 이쪽 그런 다음에 또 이쪽 여기 밴딩 포인트 감호도만 잘 살려서 하시면 그냥 마이너의 펜타토닉을 가지고 다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예시를 든 거죠 그래서 약간 리드미컬한 그냥 타브를 따라 치시다 보면 이 기타릭은 그냥 따라 치시는 거죠 계속 따라 치다 보면 포지션도 느낄 수 있고 또 또 어느 운지로 해야 되는지 포지션을 익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운지를 또 따라가게 되거든요 리무먼 곳에는 16비트의 느낌을 느낄 때 또 이 솔로의 느낌을 느낄 때 아주 좋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연습을 꼭 많이 해 보시고 이제 곧 책이 나오니까 기타릭 책을 1부터 50까지 달달달달 한번 해 보시면 저하고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감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처음에 꽝 치고 이렇게 들어갔죠 1 1 2 2 2 1 1 2 2 1 2 1 2 2 2 2 2 2 2 3 3 4 4 5 5 5 4 5 5 5 5 5 5 5 5 5 6 5 5 5 5 5 5 6 5 6 5 7 7 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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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5 6 6 7 6 7 9 9 10 9 10 10 11 11 11 12 12 11 11 11 12 12 13 11 12 12 12 14 14 15 15 15 15 15 사랑한다고 그러면 7757577 밀미 레시 레 밀미 다 그냥 펜타토닉으로 하고 있는 거죠 말할 걸 그랬지 D가 나오니까 코드톤을 이용해서 파샵이 들어가야 되니까 니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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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우리 솔라도레 자리 잖아요 별거 없죠 녹화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못 산다 할 것을 따다 따 따 따 따 따 답을 보세요 7778 18 10에서 12 슬라이딩 사랑한다고 밴딩 포인트 말할 걸 그랬지 하고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14를 망설이다가 바로 치고 들어가서 로우 포지션으로 와서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2 2 3 1 2 3 4 5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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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부터는 엄청 쉬워요 하이라이트니까 노래에 집중하기 위해서 라인만 좀 잡아주는거죠 마음주고 이영희 여기는 다 그냥 코드 안에 있으니까 코드 잡고 다 되죠 눈물주고 영희 영희 영 레 미 솔 라 솔 눈물주고 랄랄라 솔 아니 랄랄랄라 솔 미 솔 랄라 멀어져가네 17로 가서 님은 먼 곳에 영원히 먼 고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면 전주부터 오브리가토 까지 그리고 간주가 필요하시면 전주 한번 다시 하셔도 괜찮고 좀 만드셔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1 1 2 2 2 2 2 3 3 4 4 4 5 5 5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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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주고 꿈도 주고 멀어져 가네 영원히 먼 곳에 망설이다가 멀어져 가네 이렇게 탑을 따라서 노래 듣고 기타 들어가고 서로 주고받는 시골을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루퍼에다 녹음을 해놓고 저 혼자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두 분이서 한 사람 반주하면서 노래하고 노래 한 사람 하면 한 사람이 치고 들어가고 이런 거 너무 재밌지 않아 이게 블루스의 특징이기도 하고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함을 받고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음악에선 굉장히 재밌는 잼을 하는 부분인데 기타릭 49는 좀 그렇게 하려고 노래하는 부분하고 연주하는 부분을 저도 확실히 나눴어요. 편곡을 할 때 이렇게 하면은 재밌게 기타릭을 마무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책이 나온 다음에 물론 50일부터 100까지 계속 진행이 되니까 자 우리 그 온라인 수강을 하시면 이런 자료를 다 받아 보실 수 있으세요. 온라인 수강 이외의 질문은 그냥 DM이나 댓글로 해주세요. 제가 일일이 전화를 다 받아 요즘엔 또 궁금한 거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죄송합니다만 온라인 레슨생 질문 해주는 것만 해도 2500분이 계세요. 제가 도저히 못 해드려요. 뭐 섭섭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온라인 수강에 관한 것만 연락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기쌤이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셨보세요.